오늘 하루종일 일하고 잠시 제가 고프로 라인에 달려고 하는 와일레스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사러 왔는데 세부를 다 돌아만 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엘라 왔는데 아엘라에도 없네요 그래서 온 김에 피자도 와가지고 피자 먹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치저 크리스토 파인애플 피자를 시켰구요 아엘라 문다든다 다 됐는데 그치 ? 9자양 와..너지 알았지? 예 예쁘다 먹는거 음.. 진짜 예쁜 돼지야 야..매비 누누스는 안으로 안으로도 왜? 이해하시나요? 진짜 예쁜 돼지 응 진짜 예쁜 바보 아..너지 알았지? 대박 대박 이거 뭐야? 펩시에 블랙핑크 아니야? 블랙핑크 리스 아니야? 펩시에 블랙핑크까지 있네요 대박 코리아 파워라고 인마 코리아 파워야 이게 아..예쁘다 네? 어? 어..예쁘 예쁜 돼지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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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피자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먹다가 갑자기 카메라 켰습니다 하하하하 귀여워 디스야 진짜 귀엽다 돼지처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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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 하하하하 오늘 촬영 하나도 안하고 영상만 찍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은 쿠키 영상으로 쓸 예정입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아나 파스 파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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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먹고 집에 가야되는데 아이아라 문 닫기 지금 20분 전이거든요 근데 티셔츠 잠깐 제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티셔츠 좀 사라고 그래서 여기 새로 제가 여기 오픈한 걸 몰랐는데 와보니까 언더아머 아시죠? 처음 와봐요 언더아머는 캔디스가 이렇게 제 티셔츠 두 장 골라줬습니다 펴봐봐도 있어요 펴봐봐 언더아머 세이머스 나이키야 하하하하 어 이거 괜찮네 미디엄? 미디엄? 라이트 싫어? 아 별론 같아 이렇게 티셔츠 세 개 후딱 샀습니다 저는 신발은 나이키 밖에 안 신기 때문에 여기서 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언더아머에서 처음 사보는데 한번 입어보고 편하면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비쌰아 that's your turn 하하하하 yes it's my turn 5 minute 5 minute 쇼핑 I'll give you 5 minute 다사 Can I start running? 다사 다사 I'll go first? I'll go first I'll go first 기다려라 콜라 3 티셔츠는 6,000원이야 Oh my god 나이키보다 훨씬 비싸다 티셔츠 세 개에 15만원이 높네요 철사장 you're very expensive 티셔츠 세 개에 15만원이야 와우 I cannot put that one in washing 하하하하 가 마할리묵 티셔츠 펜슬? 하하하하 you can sell 하하하하 언더라멀 쇼핑 잘했습니다 한 쇼핑하는데 5분 걸렸나요? 하하하하 자라라는 옷가게에서 조금 싸게 런칭한 벌시카라는 브랜드구요 이야 벌시카 처음 보는 메이커를 오늘 두 군데 나왔는데요 다사 하하하하 예쁘네 다사 5,000원에 올린거에요 하하하하 아냐 다사 괜찮아 아일라가 문을 닫을 때가 다 돼가요 여기 촬영하려고 제가 음악을 꺼달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손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좀 꺼줄 수 있냐 촬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제가 부탁을 했구요 그러니까 바로 음악을 꺼줬습니다 아일라에 있는 버시카라는 매장입니다 오! 사! 예쁘다 That sound It means carrying up 하하하하 진짜 예뻐 사 다사 또 사 하하하하 호말라 뭐 호말라 하면서 계속 보네 watch me 호말라 하니 호말라 is still holding 아 still 하하하하 아닌데 hello hello cute I'm my favorite 하하하하 눈이 계속 돌아가 your eyes but but moving 하하하하 진짜 골드로 사 my clothes 3 clothes 6,000원 lemon clothes 진짜 카메라 예쁘게 나온다 돼지같이 하하하하 hello 와우! 이 가격은 18만원을 썼다. 15분의 쇼핑이야? 와 진짜 오랜만에 돈 많이 썼다. 합쳐서 8천에 6천, 14,000페소 총 여기랑 저기랑 해서 한국돈 35만원을 수십까지 써버렸습니다. 오늘 쇼핑은 끝! 바이! 땡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문 열려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반이 농구에 빠져가지고 농구공 사달라고 졸라서 10만원짜리 농구공 1개 샀습니다. 그리고 담비는 배드민턴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배드민턴 또 이거 5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5만원짜리 채를 샀고 캔디스 신발 하나 더 샀습니다. 하하하하하하 How much? 7,18만원 아! 7,18만원 또 17만원 날아가네. 와 야 잠깐 와가지고 얼마 쓴거야? 21,000. 20분 만에 한 50만원을 써버렸네? 정말 오랜만에 소비하는 거니까 뭐 애들 키우는데 이런건 있어야죠. 사달라는데 또 안 사줄 수도 없고. 하하하하 21,000. 스펙딩. 남자는? 남자는? 하늘. 아아 여자는? 하늘. 하늘.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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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쇼핑 엄청 많이 했죠? 아 힘들다. 오랜만에 쇼핑했으니까 쇼핑한 거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해볼까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찍고 싶었어요. 일반. 어? 일리. 휴. 나이스 디스. 트라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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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담배 너무 좋아요 매워 바스킷볼 콜트 가서 이제 킹해 킹 if the one who have ball is king 와우 인싸 여러분 이게 내 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담배이 또 하나 있어 따란 How long it is 린덕? 저 엄마가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할 거면서 왜 안 좋아한 척을 해 If you say I don't like maybe your mama already get 아이 술이 당근 자 담배아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바스킷볼 플레이어 안녕 안녕 오우 일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단 카메라 켰습니다 비 오는 거 보이세요? 맨 저번 주 토요일도 그러고 할리데이도 그러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비가 자꾸 와버리네요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손님들도 지금 비가와가지고 이쪽 테이블 안으로 대피하면서 공간이 엄청 좁아졌어요 아이고 플리북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밖이 너무 혼잡하네요 지금 장사는 잘 되고 있죠? 다행입니다 오우 슬라이파인딩 댄스 타임입니다 손님이 춤을 시작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번씩 이렇게 특별 공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춤추는 거 보고 다음에 나도 와서 신청해야지 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매니저한테 얘기하시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다가가 여기가 이 댄스 타임이 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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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빵 오우 오우 바이 오우 오우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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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